예 안녕하십니까 터너펠티비입니다. 참 이거 참 그 악연이네요. 이 패터슨하고 그 저기 한국 사람하고는 아 근데 이거 이태원 살인사건은 그 무기를 누가 들고 들어갔냐 그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 이제 그 청년을 패터슨이라는 애가 죽였어요. 그 지금 이놈은 자기가 안했다고 지금 까대는데 자 그렇게 일을 저질러고 그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. 이 녀석이 그리고 밖에서 버렸습니다. 칼을 가지고 온 놈도 이놈이고 그 칼을 또 갖고 나가서 버린 것도 이놈이에요. 저는 물론 이제 그 한국 사람 이름은 뭐죠 한국 사람 이름은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이 살인범으로 지목돼 패터슨이 징역 20년 확정 발견 받으러 사건이 끝났구나 싶었는데 에드워드리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인데 저는 뭐 이제 에드워드리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지만서도 이거 좀 약간 이놈한테 좀 걸려들은 거죠. 이런 식으로 뭐 누가 진범이네 공범이네 진범이네 하면서 싸우다가 결론적으로는 이 위에 있는 놈이 도망갔어요. 미국으로 사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용된 무기고요. 그 무기를 그러면 이 녀석이 에드워드리라는 애한테 에드워드리가 칼 갖고 와서 자랑하는 거를 그러면 에드워드리한테 줘갖고 이 친구가 그러면 소변부른 친구를 에드워드리가 죽이고 그거를 다시 이 친구 패터슨한테 줘갖고 밖에다 버리겠다. 아 말이 안 돼요. 이게 지금 한국 이거 수사를 검찰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욕 먹어야 됩니다. 이런 거는 얼마나 이 그 유가족이 고통 겪었어요. 그동안 이게 지금 하 그 진짜 그 제가 뭐 천지신명이 도왔다.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자식 그 미국에서도 진짜 운 좋게 잡은 거예요. 운 좋게 그리고 이 녀석 그 처음에 이거 조사 들어갈 때 외국에 있는 수사기관이 다 이 친구를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. 이름 뭐야 이거 패터슨을 눈 아래 보면 이상한 눈물 같은 게 돼 있는데 그게 특정 깽입니다. 얘네들은 그 사람을 그냥 쉽게 죽이고 하는 그런 약간 마피아 같은 애들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오.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햄버거 가게 갔는데 그 칼을 들고 온 애가 있어. 근데 야 그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칼을 줬는데 죽여라. 죽이겠습니까 그거? 뭐 이 녀석 말로는 이제 뭐 그 누굽니까 에드워드리라는 애가 나 이제 사람도 죽일 수 있다 하면서 자랑하려고 자기 칼을 달라고 해서 찌르고 그리고 다시 자기한테 줬다는 얘기예요. 말이 안 돼요. 범인은 이 자식이 맞고 약간 에드워드리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. 근데 둘이 공범 같지는 않은 게 공범이라면 이 녀석이 지금 다시 고소할 이유가 없죠. 지금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자식이 다시 이제 고소를 했댑니다. 위증과 이게 보시면 페터슨이 지난 8월 에드워드리가 진짜 범인이라며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놈이 범인이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공범은 아니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아유 제가 이거 그 뭡니까 그 사건 현장 이런 것들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누가 자꾸 신고를 해요. 뭐 혐오스럽다. 공포심을 유발시킨다. 피가 보인다. 칼이 보인다. 이래갖고 이렇게 때문에 나쁜 새끼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비교 증거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하여튼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녀석이 범인이 맞아요. 또 그 사법부 참 꼴통들 그거 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엮여 놓으려고 그러고 죄 있는 놈은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재판을 벌이려고 그러고 왜 있는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요. 예 아무튼 이 자식은 인간 쓰레기다. 이 자식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사형을 시켜야 맞는데 뭐 그때 당시에 미성년자라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갖고 지금 뭐 20년 뭐 받았겠지만서도 뭐 20년 받고 나오면은 뭐 그 인생 끝나는 거죠. 이 자식은 아무튼 여러분들 그 이태원 그 살인사건은 이 녀석이 범인이 맞다. 그 더 정확한 걸 원하면 제가 아 근데 이거 지금 올리면은 자꾸 신고하는 놈들이 많아갖고 그 사진 털기도 가끔 보면은 제가 그 전쟁의 참혹함 이런 거 올리면 바로 신고해갖고 그냥 저 정지를 시키는 놈 있지 않나 하여튼 에이 참 안타깝죠. 하여튼 그 이태원 살인사건은 끝이다. 이 녀석이에요. 이 녀석. 감사합니다. 톤오프엘TV였습니다.